오늘 내가 마리클레라와 함께 밸런스 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송강의 취향을 알아가 볼까? 시작하자 혼자 뷔페 가기 아날로그 쭈쭈바 뚜껑 그냥 버리기 쭈쭈바 뚜껑 쭈쭈바 뚜껑 오... 피지컬 치즈돈까스 치즈돈까스 모짜렐라 치즈돈까스 위로와 격려 영화 트루먼 쇼 여름의 겨울 아 겨울의 여름 옷 입기 언제 죽을지 알게 언제 죽을지 알게 배달시켜 먹기 티제도 못 갔어요 평생 잠을 안 자도 졸리지 않게 아침형 인간 다 안 써버려 말줄임표 안 쓰기 감자튀김에 간장 찍어 먹기 없는데 내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밥이랑 우유를 같이 먹었어 문짝 엄마 비오는 날 새 신발 평생 집안에만 입기 집에서 그냥 누워있는데 50억 받고 송강아지로 개명하기 돈까스 평생 무료 네 오늘 까르띠와 함께한 마리클레르 커버 촬영을 예쁘게 또 재밌게 찍었으니까 우리 마리클레르 구월에서 만나 안녕 안녕 와